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특히 구부정한 등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구부정한 등은 뒤태를 망가뜨리는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더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고 척추의 바른 라인을 찾아주면서 멋진 뒤태를 만들 수 있는 탄력있는 가슴과 등을 만드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할게요 먼저 밴드를 준비해서 어깨넓이 정도로 잡아주실게요 먼저 스트레칭부터 해주실 건데요 길게 늘리면서 뒤쪽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게 하나예요 앞쪽 속 가슴 근육을 늘려주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길게 늘리면서 밴드를 잡아당기면서 일곱 여덟 부드럽게 어깨 쪽을 풀어주세요 아홉 마지막 열 운동작 전에 스트레칭이 중요하니까요 꼭 이렇게 해주시고 자 먼저 밴드를요 가운데를 깔고 앉아서 오퍼링이라는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앞쪽 가슴 근육을 늘려주고 속 근육까지 다른 가슴 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매트를 엉덩이 깔고 앉아서 양손을 잡아주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오퍼링이라는 동작 할게요 그대로 앞쪽으로 쭉 뻗었다가 마시면서 힘껏 열어줍니다 다시 눈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마시고 열었다가 내쉬며 다시 눈앞으로 가지고 오고 마시며 제자리 속옷 뼈 넓게 쓴다고 생각하시고 귀랑 어깨는 계속 멀어진다고 생각할게요 마시고 열었다가 내쉬며 다시 눈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이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계속 주의하시고 마시고 열고 내쉬며 눈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마시고 제자리 이렇게 다섯 개를 한자트로 해서 잠시 쉬셨다가 쉴 때 어깨를 으쓱해서 돌려주실게요 둘 셋 넷 다섯 탄력있는 상체를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나는 좀 더 자극을 주고 싶다 하시면 좀 더 짧게 잡으시면 되고 나는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좀 느슨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꼬리뼈부터 이때 정수리는 계속해서 길게 끌어올리고 앞쪽으로 들었다가 마시고 열어주시고 내쉬며 눈앞으로 다시 가지고 오시고 마시며 팔꿈치 접어 옆구리에 붙이듯이 돌아올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제자리 마시고 열었다가 내쉬고 눈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마시며 제자리 마시고 내쉬며 눈앞으로 가지고 오고 마시고 제자리 마지막 마시고 활짝 열었다가 내쉬고 눈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자 이때도 목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목을 크게 돌려서 반대쪽으로도 두 번 정도 돌려주실게요 계속해서 날개뼈를 끌어내려서 귀랑 어깨가 멀어지는 걸 확인하시면서 오퍼링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쉬면서 눈썹 앞에까지 아이라인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마시고 열고 내쉬며 눈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시 마시고 열었다가 내쉬며 눈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마시고 제자리 세 개 더 마시고 다시 내쉬며 눈앞으로 가지고 왔다가 제자리 두 개 더 마시고 내쉬며 눈앞으로 가지고 왔다가 마시고 제자리 마지막 들어올릴 때 날개뼈 끌어내려주시고 열었다가 다시 눈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이때 등이 굽거나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계속해서 정수리를 누군가가 천장 쪽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잡아서 이번에는 살루트라는 동작을 진행하실게요 살루트는 속근육까지도 잡아주는 동작인데요 약간 꼬리뼈를 살짝 엉덩이랑 엉덩이 사이 꼬리뼈를 사선으로 뽑아낸다고 생각하시고 상체는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살짝 한 10도 정도만 기울여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정수리는 계속 사선 위로 길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손등은 이마 앞에 밴드 시켜주실게요 손등은 이마 앞에 밴드 시켜주셔서 내쉬면서 사선 위로 뽑아내실 거예요 위로 뽑아내실 때 날개뼈은 끌어내리고 손끝은 멀어진다고 생각하셨다가 내쉬면서 둘 둘 다시 마시고 셋 다시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이때 허리 무너지지 않게 정수리 계속 끌어올리고 여섯 다시 마시고 일곱 다시 마시고 여덟 다시 마시고 아홉 다시 마시고 열 들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좀 더 저항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짧게 끝선 정도를 잡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양손 이마 앞에 밴드 하시고 내쉬면서 정수리부터 사선으로 길게 천장 사선 쪽으로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들어올릴게요 다시 마시고 둘 다시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다시 마시고 다섯 이 때 손끝을 뻗어 올릴 때 날개뼈를 끌어내린다고 생각하실게요 다시 일곱 귀랑 어깨는 계속 멀어지게 유지하고 여덟 배꼽은 등으로 당기고 상체 무너지지 않게 정수리는 계속 끌어올립니다 자 열이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게요 어깨 한번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등과 가슴 라인에 효과적인데요 속근육을 많이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다시 이마 앞으로 밴드 해주시고요 꼬리뼈 살짝 그리고 상체를 살짝만 기울여 준비 자 내쉬면서 위로 드러내고 다시 마시고 날개뼈 끈어내면서 손끝을 뽑아낼게요 둘 셋 넷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돌아와 주실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체스트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구분 등을 펴주시고 그리고 다른 가슴 라인과 어깨를 만들어 주실게요 이렇게 발에 걸어주시고 허리를 완전히 펴주시기 위해서 허리를 완전히 펴주시기 위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셔도 괜찮아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무너져서 이렇게 C커버가 되기 때문에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세우기 위해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짧게 잡아서 저항을 느끼면서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내쉬면서 뒤로 열어내주실 거예요 둘 다시 마시고 셋 저는 밴드를 아치쪽에 걸어줬어요 넷 다시 마시고 쇠곱을 넓게 쓴다고 생각하면서 다섯 날개뼈를 서로 뒤에서 모은다고 생각해서 여섯 능형근을 강화시켜줄게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3초 3 2 1 천천히 돌아와주실게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잡아주셔도 흰순하게 잡아주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약간의 저항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등이 앞을 보게 하시고 쇼곱도 넓게 쓰시고 정수리 끌어올려 준비 두 번째 세트 갈게요 내쉬면서 날개뼈를 조여준다고 생각하면서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자극을 느끼면서 진행할게요 셋 내쉬면서 보냈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등 가운데 열 3초 3 2 풀어주실게요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를 좀 모아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한번 돌려서 풀어내주시고 마지막 세트 가볼게요. 잡아서 준비 쇄골뼈 넓게 날개뼈는 끌어내려서 천천히 풀었다가 앞쪽 가슴은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셋 날개뼈를 조이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넷 쇄골뼈은 계속해서 옆으로 길어진다고 생각할게요. 다섯 개 더 다시 일일곱 겨드랑이도 약간 쪼긴다는 생각으로 뒤로 보내주시면 돼요. 여덟 아홉 마지막 3초 3 2 1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밴드를 이용한 가슴과 등 운동을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꼭 매일매일 반복하시면서 탄력있는 가슴과 등 라인을 갖게 되시길 바랄게요. 바른 자세는 덤입니다. 저는 다음주에 더 좋은 동작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люблю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